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우주공장은 저에게 캐럿들을 위한 곳이고 캐럿들이 없었으면 사실 우주공장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. 캐럿을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이게 좀 어렵다. 우주모양 러그 같은 거 할까요? 바닥에 두는 거? 뭐라고 해야 되지? 러그라고 할까요? 네, 러그. 그냥 러그? 특별해서.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뭐가 있을까요? 약간 어두운 네이비? 이런 색이어야 되나, 메인이? 푸른 계열? 레드도 나쁘지 않아. 근데 우주 배경 때문에 뭔가 레드. 혹시 레드라도? 사이즈 좀 컸으면 좋겠는데 한 이 정도? 원래 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더 푹신해서 거기에 누워도 바닥에 누운 거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귀차니즘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가다가 그냥 눕고 싶을 때 냅다 바닥에 누웠는데 이제 포근한 바닥에 누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너무 얇으면 그냥 맨바닥에 누운 느낌 같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폭신폭신하게? 폭신한 느낌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행성이 이렇게 행성이 하나가 있고 여기 중간에 공장이 이렇게 하나 이쁜 공장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는 느낌?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막 별이 엄청 많이 있고 그냥 센터에 예쁜 공장 모양 하나 이렇게 해서 뭐 한다거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별똥별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거 거나 치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느끼는 생각은 진짜로 진짜 직관적인 우주 공장이었습니다. 누가 봐도 이건 우주 공장이네? 그리고 저도 주시나요? 만드는? 일단 뾰뾰티콘은 식기 도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숟가락 젓가락까지 해도 되나? 아예 그냥 그렇게 그 그릇, 접시, 숟가락, 포크, 젓가락, 나이프까지 해야 되나? 나이프는 좀 그런가? 이런 식기 도구 용으로?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식기 세트 귀여우니까 컬러 이거는 아무래도 흰색류가 제일 괜찮겠죠? 흰색 베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림이 너무 귀여우니까 뭔가 약간 어린이 식기 세트 같을 것 같아서 밥그릇 또 사이즈 별로 둬야 될까요? 대식가용 소식가용 아 그건 아니죠? 그럼 밥그릇, 접시 젓가락, 숟가락, 포크, 나이프 일단 사실 메인이 이거거든요 그냥 이걸 메인으로 모든 걸 디벨롭 하고 있는데 일단 메인 상품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들어가고 밥그릇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? 접시는 이렇게 눕혔을 때 뭐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은 접시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젓가락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숟가락은 뒷면에 해야겠다 숟가락은 뒷면 뒷면에 아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뭔가 어차피 입모양은 보정이고 위치가 어디냐에 재미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좋아요 이거 이거 난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근데 흰색이면은 그냥 기본 가면은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저 C가 제일 좋은데요 그리고 캐럿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왜냐면 앞에 두 개도 이쁜데 너무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도 좋고 캐럿들이 뭘 더 좋아할까요?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캐럿들 물도 자주 마실 테니까 그쵸? 물 안 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? 컵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쵸? 젓가락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끝이 뭉툭하면 이게 원래 뭉툭하면 이게 끝이 뭔지 아시죠? 이게 공감인데 이게 끝이 안 모이면 안 잡히거든요 이건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? 쇠 쇠 쇠가 좋네요 그러면 지금 딱 기본적인 이런 게 나은 것 같은데 기본적이고 좋은 이런 형태가 제일 기본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 깔끔 C 좋은데? 귀여운데? 우주인 입는 게? 원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만 좀 바꿀 수 있으면? 음... 메인을 검정, 빨강, 흰색 이렇게 세 개만 넣을까요?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색깔을 많이 안 쓰면 아닌가요? 제 기준으로 그냥 캐럿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뭘까? 저도 이런 걸 좀 더 좋아해서 이걸 좋아하겠죠 그래도? 이런 게 좀 더 귀여우니까 보들보들 좋습니다 어차피 색은 이거 말고 그냥 좀 더 간단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F2 타입 이거에서 네이비만 저거 뭐냐? 그냥 블랙으로 바꿀까요? 회색? 회색? 검정, 흰색, 검은색 이렇게가 제일 검정, 흰색, 빨간색 이렇게 세 개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면 그 세 개랑 어울릴 만한 색이 있으면 더 들어와도 되고 좋아요 네 오늘 캐럿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제가 그릇의 모양과 색깔, 구성 이런 거 정해보았고 또 러그도 디자인, 색깔, 재질, 크기 이런 거 정해봤는데 꼭 캐럿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캐럿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데요? 저도 주시나요? 네 캐럿들이 좋아하겠죠? 그거면 돼요 사실 너무 좋은데요 부들부들하고 이쁘다 오 티가 굴뚝이네요 그 저거 공장 같은 연기 나오는 너무 좋은데요? 너무 귀엽다 이거 둘 다 이쁘긴 한데 약간 이렇게 좀 더 쨍한 게 더 이쁘지 않아요? 저는 좀 더 밝은 거 저는 좀 더 쨍한 거 이거를 좀 더 캐럿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깔끔해서 좋은데요? 네 좋은데요? 오 좋다 이것도 저 주세요 제가 많이 쓰는 것들로 해야겠다 일단 기본 찡긋 찡긋 있어야 되고 뭐하지? 왜 뾰뾰티콘이지 근데?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아 이게 왜 뾰뾰인지 이제 알겠다 이게 뽀뽀 모양이잖아요 뽀뽀 모양이라서 보보를 해서 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뾰뾰티콘이네 그럼 뾰뾰티콘으로 써야겠네 이거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걸 그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심지어 그리다 보니까 이걸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뭔가 좋은 곳을 찾아가는 느낌 이렇게 밥그릇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귀엽다 나 왜 밥그릇 한 달 그랬지? 밥을 좋아해서 캐럿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상품의 키포인트 귀여움?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움? 상품 활용법 밥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배달 시켜도 배달 시켜서 일회용기에 그냥 먹는 거 보다 이렇게 그릇에 덜어먹고 이러는 게 뭔가 확 질이 올라가잖아요 뭔가 느낌이 차려 내가 차려 먹은 것 같고 시킨 세트에 담아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요? 근데 뭐든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양식이나 브런치도 괜찮고 이런 데는 팬케이크도 잘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계란 요리 같은 것도 넓은데 훨씬 괜찮고 뭐 이런 거 시리얼 담아먹어도 되고 피자 대파 먹으면 되고 사실 밥그릇, 국그릇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무조건 밥과 무조건 국만 담는다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?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다 먹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더 그릇이 커야 되긴 하는데 많이 먹어서 키포인트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라고 해야 되지? 촉감? 부들부들 러그를 어떤 공간에 넣을 예정인가요? 저는 이거 거실에 놓는 게 좋아요 거실에 저는 거실을 놓겠습니다 거실 이유는 뭔가 그냥 민무늬가 아니니까 집에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고리가 있는 게 뭔가 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냥 행성보다 고리가 있는 게 이미지도 형상화가 잘 되고 그런 느낌 감성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우주공장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무래도 캐럿들을 위한 곳인 것 같아요 원래 우주공장이 처음 생겼을 때가 그래도 꽤 몇 년 지났어요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그 음악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한테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뭔가 제 개인 작업실이다라기보다도 그냥 캐럿들을 위한 곳이고 캐럿들이 없었으면 사실 우주공장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공간 표면은 그런데 속내는 참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공간이라는 걸 지금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니까 이상한 책임감이 드네요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캐럿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되게 만족도 높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되고 쓰셨으면 또 좋겠고 그냥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